쟤 끝집 먹어놓을게 칸님 어디가는데 닌자랑? 오채랑? 오채 맨 오른쪽 집 기절이야 하나 더 있다 맨 오른쪽 집에 4번 다 죽었어 파이팅 안 나왔어 안 나왔어 파이팅 뭐야? 깔끔하다 오채인데? 어 그냥 둘을 갑자기 겹쳐버렸는데? 뽀뽀해버리던데 갑자기? 하킨 안 찍자 들어왔다 이번 집 뒤 기절이야 한 번 어디 간지 몰라 한 번 그대로인 것 같아 한 번 그대로인 것 같아 한 번 2층에 그대로 있다 어 내 집은 없는데? 나 붙어줄게 나 와봐 아 핀 깔게 핀 깔게 핀 깔게 핀 깔게 한 번 맞지 않았어? 화장실 쪽으로 거실 두 명이야 두 명 끝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어 간다 터빵먹고 터치해봐 터빵먹고 터치해봐 터빵한다 지금 바깥으로 준다 형 뭐야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다고? 유미야 너 쬐고 있던 거 아니야? 나 쬐고 있던 거 아니야? 내가 쏘자마자 나갔어 왼쪽 아래 파이 파이 기절 발 앞에 기절 왼쪽 아래 MK 성규도 기절이야 연방 하나 펴줄래? 어디 가노? 폭 없어 틀어줘 왜 안 맞아? 차 뒤에 누워있어 기절 하나 더 있어 하나 밖에 안 보인다 하나 기절 하나 있어 이래 북쪽에서 왔어 가는 거 오케이 형 내가 살려간다 또 있어 문살아 나 차가 한 대 더 기다려 봐 한 대 더 왔다 1번에 있어 1번 유혜지 뒤에 살리고 있어 됐다 형 형 형 형 아 아 오압비 정 reagunion 좋은 데 들어 해성 형 일반 감도 몇이야? 나 나 800에 800에 다시 버려졌어 다른게 좋아 왼쪽 킬 찍힌 거 아니라 얍 10라인 이쁜데? 연구원 총알 없나? 다 없어 다 없어 10라인 이쁜데? 10라인 이쁜데? 10라인 이쁜데? 10라인 이쁜데? 9라인 이쁜데? 그대로 있다 박스위 처음 봤던데 그대로 있었다 어우 매운데? kins client 20라인 이쁜데? 틀림 aw 팀 관리 박스위